오늘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피발작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 아주 화끈하게 불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빠꾸 탁재훈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한 고말숙님의 발언인데 그녀는 미래의 신랑에게 어필하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의 요양원은 제사전에 없는 말이다. 본인이 모실 거다라는 말을 했으며 4연분만 ㅁㅁㅅㅅ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딜이 가능한데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2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평범한 한국 여자들과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녀를 향해 MC들은 찬사를 하게 되고 이 발언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게 되죠. 특히 30대 40대 비중이 높은 덕후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자연분만 ㅁㅁㅅㅅㅇ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줄 아냐. 육수 줄줄 흐르는 한국 남자 니가 다 가져라 해도 10명 넘게 낳아서 애국해라. 같은 식으로 열등감 넘치는 악플을 쏟아내고 있으며 95년생이면 이미 상장폐지인데 뭔 소리냐 같은 소리를 하며 시원하게 본인들 아가리로 상패상패거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녀들은 자연분만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식으로 출산에 대해서 아주 열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은 그녀들이 요즘 들어서 여자력이라는 단어에 긁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자력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모성애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되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모성애 없다는 말에 요즘 그렇게 긁히고 있죠. 왜냐하면 여성시대에는 놀랍게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맘카페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고 FM인데 결혼해서 애를 낳은 한국 여자들은 나 왜 이렇게 아기한테 정이 안 생기지? 모성애라는 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정이 안 생긴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말이 안 나옴 이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낳은 아기인데도 모성애 없는 행동을 하는 여자가 5조 5억 명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생 이렇게 가다간 인생 말아먹겠다 싶어서 급하게 호구퐁퐁남구에서 설거지 시킨 다음 애까지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모성애 조옷도 없이 고양이 강하지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고말숙씨가 모성애 넘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모성애라는 단어에 개같이 긁히고 있는 거죠. 하 진심남 모성애 없나 보다. 하루 종일 저 우는데 진짜 듣기 싫고 또 우는 거 쌍시옷 바리다 진짜. 라는 쌍소리를 지가 낳은 아기에게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놀라운 언변이 보이십니까 난 스스로 모성애가 부족하다 느껴 아기 이났다고 귀엽다 기뻐하는 엄마들 이해가 안간한 양치시킬 생각에 암담하고 우울하거든 아기가 밤에 잠설칠 때 마음 아파하는 것도 이해한가 피곤해 죽겠으니 빨리 자야지 아기 아플까봐 걱정도 안 됨 아프면 돌보기 힘들어지는 게 싫을 뿐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5조 5억 명인데 고말숙씨의 발언에 안 긁힐까요 시부모님 잘 모시겠다 자연분만 미음이응시오시응하겠다 라는 발언에 저 한국 여자들이 안 긁히겠습니까 기괴하게도 한국 여자들은 남성을 미워하면서도 상양혼을 하여 인생 설거지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 노력으로 설거지를 시킨 남자의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모성애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성애 넘치고 여자력 넘치는 여성들을 향해 질투하고 시기하고 표독스러운 악플을 다는 거죠 내 몸 아파 뒤지겠는데 못 모성애야 울음소리만 들어도 개짱나 라는 말을 신생아에게 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여러분은 저런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국 여성들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걸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를 잇고 싶은 남성의 본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게 한국 여성들의 모성애 없는 행동이고 여러분의 아들딸을 저딴 시글로 키우는 게 바로 한국 여자들이니 말입니다 한심한 그녀들의 모성애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모성애 여자력 아줌마 국제결혼 내치고 모성애 여자력 아줌마 국제결혼 국제결혼